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동향 그리고 언론의 여러가지 보도의 흐름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가 하도 많구요 단큰단큰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유튜브들도 자기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보도하고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쉽게 우선 어제 오늘 나와 있는 이재명 사건 이 보도들이 또 역시 많습니다 자 압축하면은 요 우선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집중이 되는 것은 누구냐 김용 하구요 그 다음에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 이에요 좌총 요구 뱉고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여 수사가 이 집중적으로 전행되고 있는데 김용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것 중에 하나가 김용은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즉 진술 거부권 방어권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검찰에서는요 이 8일날 구속기관이 만료가 되는데 이 구속 기소 조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요 아무리 진술을 거부해도 우선 관련자들의 진술이 특히 유동규 그 다음에 이 김만배 아 죄송합니다 유동규 하고 나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민용과 그 전달하는데 돈을 마련한 그 이모 회계담당 인물 그 다음에 또 이 나무계에 밑에 있던 다른 lsj 홀딩스의 이사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전달하는데 썼던 종이 상자하고 가방을 물증으로 다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거의 진술 거부 행사 하더라도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별 어려움 있고 자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상의 경외는요 이 김용과 똑같은 그런 수순에 그런 양상의 수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환하라고 하면 소환 안 하니까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조사하는 수순 그래서 김용하고 똑같은 그런 절차로 이 정진상의를 의법 처리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진상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께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대로 2014년도에 돈을 줬어요 5천만원 정도 돈을 줬고 그리고 떡값과 그 다음에 선물비도 줬습니다 김용한테도 떡값 선물비 줬잖아요 천여만원 자 그리고 정진상한테는 총 5천만원을 2014년도에 줬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새로 나오는 내용은 정진상한테 2020년도에 유동유가 또다시 4천만원을 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준 돈의 성격은 이 나무이가 이것도 돈을 마련해서 준건데 나무이가 남양주에 있는 양정 역세권 개발사업을 노리고 이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 대장동 우일에서 특혜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이제 정진상의 실세니까 돈을 집어넣은 거에요 그래서 정진상은 지금 이제 김용의 경매는 정치자금법을 우선적으로 정형하고 그리고 정진상은 이거는 뇌물로 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에 이제 어제 나와 있는 것이 어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정형하이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 정형하이가 이를 입을 열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도원결의를 했다 그래서 김만배 유동교 그 다음에 김용 정진상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김용과 정진상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업자 측에서는 김만배 그 다음에 도개공층에서는 유동교 이 4명이 형제결의를 한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1년여간 구속되어서 감옥생활을 하다보니까 유동교가 열받는거에요 아 이 세계는 의리를 지키면 나만 손해구나 너희들 당해봐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죄가를 받으면 되고 이재명 니가 잘못한 것은 니가 대가를 받아라 너는 내가 하나하나씩 까겠고 너는 말려 죽이겠다 라고까지 유동교가 작심하고 폭로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원결의가 이미 녹취록을 통해서도 나왔지만은요 어제 재판에서 정형하기가 메모가 나왔어요 정형의 메모 거기에 말이죠 유동교가 딱 써있고 옆에 화살표를 찍혀가지고 캠프가 써있고 그 가로하고 김용 전기사이가 되어 있는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써 있느냐 리 영어로 l e 가 써있어요 이게 니가 누구냐 재판에서 물어보니까 그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도 이 범죄 사실에 범죄 이 공작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메모가 바로 정진상에 를 통해서 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해서 나오는 대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맨 먼저 유동교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만 피해 보네 나무가고 유동교 그리고 나무가 우리 불자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무가고 유동교가 부르니까 그동안에 이제 버텨 오든 정형 가기로 이 메모 공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장은 이재명 시장 하는 얘기한게 마저 그러면서 이재명의 개입을 갖다가 이제 이런 물증을 통해서 까지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나무 그 다음에 유동교 그리고 이제는 정영학 까지 어이 폭로 전선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남아 있는게 정영학과 김만배 근데 김만배는 교묘하게 교묘하게 뭐 죽은 사람들한테는 죽은 사람 건은 이미 이제 공소권이 없으니까 지실대로 얘기하고 또 공소시효가 지난 것 주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 중요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리저리 에이 말발 말을 바꾸면서 이 번망을 피해 나가는 이런 교묘한 작전은 김만배가 아직도 하고 있지만 이 도원 결의 한 4명 중에 에 3명 정도는 벌써 이제 이실 짓고 폭로 전서로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김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요 마무리 되어 있다 예 공소장을 써서 이 기소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정진상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정진상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정진상의 외장하들을 검찰에서 압수수색 했는데 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 저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인당이 아 그거 가짜 뉴스다 이거는 이 정진상의 아들 외장하들을 검찰에 압수수색해 갔다 아 그러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졌다 이게 지금 민인당의 입장 문의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비밀번호는 안 알려졌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민인당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인당이 공복 내용을 보면요 정진상 실장이 검찰이 압수수한 자신의 외장하들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검찰이 압수수한 외장하들은 정실장 아들의 것이다 이는 검찰이 포렌식으로 확인했고 이 악의적으로 지금 내용을 검찰이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요 외장하드가 애플 전용 제품이라 압수수색 현장에서 포렌식이 불과해서 검찰은 우선 물품을 압수했고 이후에 정실장 측의 입회하에 포렌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정실장 아들 걸로 밝혀졌고 양측 모두 이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외장하드가 정실장이라는 그런 주장도 또 비밀번호를 숨겼다는 내용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검찰의 꼬수다 표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깊은 요감을 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수원지검 상남지청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서 공지를 했어요 뭐냐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정실장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 포렌식 과정에서 암호가 걸려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에게도 비밀번호 제공 의사를 확인했는데 거부해서 비밀번호 해제에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까지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민당이 얘기한 대로 정실장의 아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노트북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별도로 압수한 바 없다 그러니까 아예 압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표의사실을 알린다도 없고 사실과 다른 일방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진상을 확인 후 보도해 달라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조선닷카마구의 통화에서 외장하드가 정실할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지 내용대로만 이해해나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아니 검찰이 거짓말하겠어요? 만약에 검찰이 거짓말하면 지금 민지당한테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지당은 그러고 본래 거짓말 잘하잖아요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이거 어차피 이재명 측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 제조기처럼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새로 나온 중요한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정형학의 메모 여기에 보면 말이죠 똥글뱅이까지 정형학의가 쳐놨다는 겁니다 여기에 4명 여기에다가 똥글뱅이까지 쳐놨다는 거예요 똥글뱅이 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도원 결의를 한 내용이 맞다 그래서 이미 녹취록에 나온 대로 의형제 관계가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 녹취록은요 그러니까 2013년도 7월 2일 나무가고 정형학의가 나는 녹취록에 이렇게 유동규 그 다음에 화살표 그리고 캠프 거기에 김용하고 정진사 그 다음 화살표에 리 영어로 이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요 이게는 이제 2013년도 7월 달 녹취록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2014년도 6월 녹취록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4명이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맨 먼저 누가 얘기를 했느냐 정진사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사이가 이렇게까지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는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입담을 자 이재명인은 끝까지 보아야 된다 이거 약속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진사이가 이런 정진사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정진사이니까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났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로 유동규한테 전화해가지고 핸드폰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를 만나가지고 너 병원에 입원해?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김용을 통해서 또 유동규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쁜 맘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진사이가 유동규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명 이런 돈결의 한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전부 다 정형사기가 죄송합니다 정형하기가 다 재판정에서 어제 불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진사기는 또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유동규 변호인단이 유동규를 회유하려고 했다 그래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변호인단이 결국은 유동규를 회유하는데 성공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임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사임했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난번에 위례 신도시 사업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유동규 그 일당들이 전부 추가 기소됐지 않습니까? 추가 기소가 돼서 변호인 3명이 새롭게 선임이 됐어요 이 변호인 에이로폼 소속 전모변호사 등 3명인데 그래서 지난달 10월 11일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는데요 바로 10월 31일날 한 20여일 만에 바로 사임계를 또 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누구냐? 2011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2년 정도 행정관으로 인한 바 있는 민주당 쪽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그러면 선임을 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을 변호를 맡아서 지금 핵심은 위례 신도시보다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유동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범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유동규가 정진상의가 말한 대로 안 좋은 얘기 하지마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안 좋은 얘기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회의주하고 이러려고 선임을 하고 또 이거를 맡았는데 지금 이 변호사들이 유동규한테 내가 대장동 사건도 좀 선임 좀 해달라 하게 해달라 맞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유동규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유동규는 요즘 작전을 바꿨잖아요 폭로 전술로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맡아야 수시로 만나서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보다도 대장동 사건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를 해야 되는데 대장동 변호권을 안 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돈만 들어가야 될 막말로 그러니까 자기네 목적 달성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무려 말이죠 이 전 변호사는 위례 사건을 맡기라도 했지만 지난달 14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서 유동규한테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변호도 맞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실제로 이제 조사에 입회하고 대장동 사건이 수임이 되면 거기서 수사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동규를 회의해 가지고 대선 자금 수수 사건을 좀 막아 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욕이 제기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잘려 나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임한 사람이 꼭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 10월에도 유동규가 대정당국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추가 선임된 김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지난달 27일 날 사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은요 이원욱, 이원욱, 그러니까 경기주택도 총사 이재명 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사무실 된 사람이죠 그 사람 대표를 맡았던 그 로펌의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변호, 이 로펌에서 거의 다 맡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장동 사건, 수사 관련 통향 이런 거를 좀 파악하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임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요 대장동과 우유래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 아태엽 회장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섰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데도 정진상이가 9천만 원을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4천만 원을 받아 갖고 총 5천만 원의 금품수사, 금품수수 이 문제가 지금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정진상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해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금만 더 보태면요 지금 언론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가지 수사가 칼내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는요 검찰의 분위기는 일단은 김용과 정진상에만 사법 처리하고 이재명은 시간을 갖고 다룬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왜? 이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수사할 수 없다는 거죠 확고한 물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소환 수사가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요렇게 검찰 내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게 대선 허위사실 유포 요거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성남훗볼 후원금 사건인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김성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두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진전을 내보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대장동 사건보다도 현실적으로 희한 시점에서 더 이재명에게 치명적 사건은 성남훗볼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훗볼 사건에 굉장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대장동 사건의 사실상의 단추가 된 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작년 4월 달에 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거액의 자금 수십억 또 수백억 이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이상한 자금의 흐름을 FIU 에서 발견해 그래서 작년 4월에 FIU 에서 경찰에 이 관련 이상한 자금의 흐름을 좀 수사해달라 그래서 자료 통보를 하고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이제 경찰에 넘어가서 경찰청에서 결국은 서울청을 거쳐서 어디로 갔느냐 용산경찰서 요즘 사고가 난 용산결장서로 갔어요 그런데 용산결장서에서 이 김오수 검찰이 했던 게 뭐예요 깔아뭉개기 그래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기 이게 검찰 수사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작년에 용산경찰서에서 다섯 달 동안을 깔아뭉개서 예 깔아뭉개서 그래서 이 다섯 달 동안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에서 겨우 한 게 김만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김만배 이게 화천대유 사실상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성문이라는 성대 동문이 화천대유 1호 화천대유 1호의 대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요 김만배가 작년에 화천대유에서 그 당시에 말이죠 473억 원이나 빌려갔는데도 안 갚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 또 26억 8천만 원을 회사에서 빌렸는데 이거는 또 갚아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또 다른 경영진이 또 12억을 다시 또 빌려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금이 수상하다 그래서 FIU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산결창서에서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용산경찰서로 배당을 했느냐 바로 이성문이라는 사람의 주소지가 용산인 거예요 그래서 용산서로 넘겼는데 여기에서는 김만배는 딱 한 번밖에 부르지 않고 이성문이도 딱 한 번밖에 부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수사가 좀 이상해지고 이게 이제 작년 4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8월에 경기경제신문에서 이거를 보도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큰 이슈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고 경찰에서 수사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놀래가지고 이재명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은 그러니까 경기남부경찰서로 넘겨주고 그리고 용산서에서는 이제 사실상 수사능력이 미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용산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남부경찰서로 넘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경찰 용산청은 수사를 안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사를 안 하게 됐는지 그리고 경찰 내부는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이태원 참사사건하고 똑같아요 이태원 참사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지휘보호체계가 엉터리 나는 거 그리고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따라 뭉개려고 했다는 거 그렇잖아요 111건 111신고 111까지 나왔는데 다 따라 뭉개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판막이 이 경찰 처리가 바로 작년에 fiu의 이 수사 의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경찰청에서 깔아 뭉갰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작년 9월 달에 국감에서 이 경찰청장 하고 서울청장이 발언한 걸 보면 깔아 뭉갠 거라고 볼 수 밖에 없구요 작년 그 당시에도 이건 깔아두겠다 전형적인 늑장 사건 처리다 이런 지적 언론에서 많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이 뭐라고 작년에 국감 9월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지금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배당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구요 그 다음에 당시에 작년 9월에 이 경찰청장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찰청장은 김창룡이고 서울청장은 최관호 예요 아 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서울청장은 어 잘못 배달한 것 같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언론 보도로 보고서야 알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찰청장 언론 보도도 못 보고 참 술 먹고 잠자다가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전부 제대로 용산경찰서장이 보고를 안 한거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용산경찰서장 에 참 이게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의심이 갈만하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알바 꼈잖아요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누굽니까 서울 당시 에 그러니까 이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임재 전임자의 성분이 이상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에요 왜냐 이임재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의 전임자는 박주현 경찰서장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향이 전북 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청에서 정보 정보과장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전북 하면요 우선 김성태가 전북이에요 김성태 그 일당들이 전북 출신이 많아 그래서 쌍방 사건이 연계되어 있어요 예 이래서 이 경찰 정보가 수사정보가 결국 대장동 덕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말이죠 이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에 지금 이재명이가 뒤를 잘 봐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유동규가 정영아한테 했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유동규 이때 작년 4월 5월만 하더라도 이거 FIBO 사건 이거 아는 사람 저같이 이렇게 보도매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 언론에서는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을 텐데 벌써 도원결의를 한 유동규는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에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샜겠느냐 경찰에서 이재명 쪽으로 샜을 텐데 경찰서장이 박주현이나 이거에요 물론 특정 지역 출신 하에서 무조건 그 하나로 봐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죠 예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왜 쌍방울 사건 이게 대장동 사건 아니지만 쌍방울 사건 이게 결국은 목표하는 바가 이재명이 좀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잘 대통령이 되면 좀 한탕 해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쌍방울에서도 검찰의 수사 동향을 빼갔잖아요 검찰의 수사 동향을 쌍방울이 빼갈 정도가 되면 경찰의 수사 동향을 빼가기가 훨씬 더 쉽다 이게 일반 논적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번에 만 용산 경찰서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fiu 수사 의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 이재명에게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준 것이 아니겠느냐 도망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보도인데요 지금 방금 보도인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경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지난 지방선거 때 재산축소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오늘 오후부터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의 경기도장에 지난 5월 달에 김은혜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급보다 15억 원 낮춰서 축소 신고했다 그리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 원어치 상당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김 수석이 재산당원을 축소해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수사를 관할인 경기분당결제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뭐 당선은 안됐지만은 피의자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상당한 좀 논란이 야상되지 않을까 논란이라기보다도 상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파장 얘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저의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Trump